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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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들 개성으로 하는 데서는 실거 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제품이 앞으로 대세죠? 병상이나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 잘 못 있는 기준 친구들 어떻게 보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좋죠 머리 아파? 어? 알았어요 잠깐만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돼 잠깐만 저야 여기 뒤쪽, 뒤쪽 한번만 아 여기 몸을 아예 옆으로 경기자 그러면 되겠다 그치? 잠깐만 아버지가 여기 앞쪽만 먼저 하고 아 손톱으로 긁지 마요 아 여기 아픈가 보지? 됐나? 아 깨끗하네 아 입물 좋아졌어요 네? 입물 좋아졌어 머리를 어떻게 감겨져야 되나 아니 얘기를 듣긴 들어서 입물 좋아더라고요 입물 bom 입물이 너무 좋아 안녕 잠시 번역 가늠 아 왠지 민준 하 어 어 아, 아파?